금융당국이 전세 정책 대출의 총부채 원리금 상완비율 DSR 규제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전세나 정책 대출의 DSR 적용 여부, 어느 수준으로 적용할지 등을 가늠하기 위해 은행들의 전세 정책 대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득 수준별 DSR 산출을 정교화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나 정책 대출에 대한 DSR 적용을 수도권, 비수도권, 소득 수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전망입니다. 전세 자금 대출의 보증 비율 하향 조정 등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